여권청아, 너 이제 허는 말 어디서 들었느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왔느냐? 네 성의가 그럴진데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심청이 거동바라. 바삐로 나갈 적에 건배 주문 단잎 메고 말만 남은 건축마에 귀닮는 건져고리 목만 남은 실무신의 정목휘양 눌러쓰고 바가지 옆에 끼고 바람 맞은 병신처럼 옆걸음 쳐나갈 적에 와 온 산에 해 비치고 건너 마을 연일제 주적주적 건너가 구원 운전 다다르며 일금이 피는 마리 우리 무치나를 낳고 좋지라네 죽은 후에 암무부신 우리 우리 무친 저를 안고 다니시며 동양 쫓 얻어 매겨 요만 금이 나 자라 쓰되 암무부신 우리 무친 구원 구원 넓게 전이 없어 바빌로 왔어 오니 한술씩만 널 잡숩고 십실만 주시면 치엄박 우리 부친 구원 을 허겨내다 듣고 보는 주인들이 위안이 슬퍼 허리 그릇 빡 김치 장을 에끼지 않고 후이 주며 고기 먹고 가라 허니 심 정이 여쭤 니에 치엄박 우리 부친 나루기만 기다리니 저 혼자만 먹살이 까 부친 저네가 먹고 내다 한두 집이 좋건 지라 바비로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제 심장 엉기 헌는 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원 산 해가 조금 비 쳤더니 벌써 해가 풍 싣다 그새 반 일이 되었 구나 셔 데려 었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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